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인공지능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윤영섭 기자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오늘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2.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 달 만에 0.4% 포인트를 올린 건데,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 호조가 주요 배경입니다. 특히 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증가가 크게 기여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에서 10일 반도체 수출액은 2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7%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수출액 중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수출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반면 내수 회복은 지연될 전망입니다. 고환율과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지시간 12일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함에 따라 한국은행도 한미간 금리 고려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올 4분기 이후로 늦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연체율 상승에 따른 민간 부채 리스크 또한 내수 회복 걸림돌로 평가됩니다. 한 경우는 또 내수 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가 올해 1.9%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매일경제TV 윤영섭입니다. 고맙습니다.